기가 없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그리고 화면에서도 지금 뭐 모기나 또 개미 같은 벌레 퇴치법이 나왔는데 화면에 나온 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먼저 모기를 한번 잡아볼까요? 모기 잡는 데는 이렇게 화분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게 구몬초라고 알려져 있는 화분인데요. 구몬초? 네, 로즈제라미 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시면 장미향이 굉장히 심하게 나는데 이 장미향을 모기가 굉장히 싫어해요. 모기가 후각이 발달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땀냄새 많이 나는 사람들한테 유독 많이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이런 냄새나는 화분들을 베란다나 아니면 지방 곳곳에 두시는 것도 모기를 퇴치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붙지 않나요? 그렇죠. 몸에 열이 많다는 게 채취가 나잖아요. 땀도 나고 채취도 나는 거니까 그 냄새를 맡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몬초나 앞에 보면 여기는 라벤더라고 하는 화분도 있는데요. 라벤더 화분도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죠. 저렴하고. 네, 특히 구몬초 같은 경우는 초몸에서 여름까지 꽃도 수시로 피우고 굉장히 예쁜 꽃이기도 하고요. 병충해에도 굉장히 잘 뜯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런데 라벤더는 향이 정말 좋은데 이 냄새를 싫어한다고요? 네, 무기가 이런 냄새도 싫어하고 레몬니아다. 그리고 이 좋은 걸 싫어하는 거.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향 좋고 예쁜 꽃 피우고 무기 싫어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이런 혀부들 집 안에 갖다 놓는 거 좋은 방법이네요. 희한하게 향이 좋은 걸 또 무기가 싫어하니까 우리한테는 너무 다행입니까? 그러니까요. 인테리어에도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네, 하나 키워봐야겠습니다. 자, 라벤더는 있었고 이거는 구몬초라고 그러셨죠? 꼭 어머님들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앞에는 지금 이거는 오렌지, 이건 쓰레기인데 왜 여기다 올려놨지? 이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렌지 껍질? 네. 네, 대부분 오렌지 먹고 나면 이렇게 껍질들 많이 남잖아요. 이 껍질 안에 있는 부분들은 다 드시고요. 이 심지를 이용하셔도 되고 이 심지에 불이 잘 안 붙으시면 면 심지라고 해서 면 있잖아요. 면을 넣어가지고 심지 형태로 만드셔도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집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네, 올리브유를 여기에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불을 피워주시면 되는데요. 모기가 이렇게 상큼한 오렌지 향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집 안에다가 피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불을 피우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피우셔도 되고요. 대신 심지가 좀 잘 말라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피우시려면 여기 지금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심지, 면 심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면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말한 실이죠, 실. 면실. 면실을 넣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쪽에 있는 거는 자몽이에요? 네, 자몽이에요. 자몽은 굉장히 크니까 오래 태울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렇게. 라지 사이즈네요. 아닌데 선생님 여기 지금 오일에다 뭘 넣으셨나 봐요. 이렇게 살짝 굳은 것 같은데요. 오일도 있고요. 요즘 파라핀들도 많잖아요. 집에 양초 파라핀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거 갈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거는 젤리 향초들도 요즘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그거 긁어내서 그냥 녹여서 넣었거든요. 그럴 때 껍질이랑 같이 넣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건 올리브오일만 그냥 부어놓으면 이렇게 쩐네라고 그러죠, 기름쩐네. 오래 두면 그럴 텐데 이렇게 만들면 좀 오래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오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 좋네요. 지금 또 토마토 주스인가요? 네네. 요거 한 잔 드시고 선생님 시작하시라고요. 저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 먹으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토마토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토마토 안에는 토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들도 모기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토마토 주스 먹고 난 다음에 아니면 토마토 즙 아이들한테 갈아주다가 조금 남으면 이렇게 랩을 좀 씌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쑤시개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몇 개만 이렇게 뚫어주세요. 이렇게 뚫어주시면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기 때문에 모기도 기피하지만 요때 초파리들이 또 요 안에 들어와서 빙빙 돌다가 못 나가서 여기에 이렇게 쌓이거든요. 또 초파리도 잡을 수가 있어요. 초파리지옥. 그러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는 그러면 토마토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좀 아까우니까 토마토와 애들 주스 만들어주고 남은 그 심 뭐라 그러죠? 꼭지 부분, 초록색 부분 그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랩 씌워 놓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넣어주시고 더 잘 잡으려면요. 감식초 있죠? 감식초. 감식초. 감식초 2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물을 좀 담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랩을 씌우신 다음에 구멍 뚫어주실 때 뚫어주시기 전에 집에서 사용한 주방세제 있죠? 딱 한 방울 정도만 떨어뜨리시면 완전 다 죽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초파리들이 완전 싸요.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초파리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요새는 또 꼭 꽉 채워서 한 봉지 채워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파리들이 얼마나 날아다니는지 뭘 다 날아다니시죠?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죽일 수가 있군요. 모기들이 굉장히 예민하군요. 싫어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사람만 좋아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과일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기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기필을 하는군요. 네. 새로 사시 않았습니다. 오렌지, 자몽, 토마토를 이용해서 세차하는 방법 배웠고요. 여기는 잎을 말린 건가 봐요. 네. 이거는 시트롤넬라라고 하는 허구인데요. 우리 한번 향을 좀 맡아볼까요? 네. 맡아보시면 무슨, 무슨 향이 나는지. 아, 이거 세차하는 향이 나는데요. 내본 향이 나요. 네. 굉장히 강한 내몬향이 나요. 역시 지쪽이 나요. 네. 굉장히 강한 내몬향이 나는데요. 이렇게 심한 내몬향도 보기가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화분.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화분. 꽃이 열리면 바로 이게 라벤더 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벤더 꽃 허브. 그리고 집에서 많이들 요즘 쓰실 거예요. 베이킹소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모기 기피제를 또 만들 수가 있죠. 베이킹소다도 싫어하나요? 아 그렇진 않구요. 베이킹소다는 탈취효과나 방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데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허브를 좀 넣어주시구요. 이렇게 섞으셔도 상관없고 베이킹소다에 허브를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막 섞으셔도 상관없구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병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병 밑에 꽉 차있는 건 베이킹소다에요?